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항무사 김종호입니다. 초합축특강 2강입니다. 여러분 2강 고대정치 2, 고대사회까지일텐데 고대정치부터 여기도 양이 많죠. 그런데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제일 중요합니다. 6강 고대정치 1. 그쪽 한번 복습하고 복습하고 이쪽 나갈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왕했어요. 기억나요? 왕. 2세기부터 했어요. 2세기부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2, 3, 4, 5, 6, 7을 했습니다. 이거 맨 처음 어떻게 해야 했죠? 왕. 암기팁부터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암기팁 적어요. 태, 고, 똥, 고, 미, 고, 수, 근, 침, 내. 그리고 여기서 4세기 이렇게 나누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2, 3, 4 한 다음 5, 6, 7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 고, 똥, 고, 미, 고, 수, 근, 침, 내. 해놓고 여기서 4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세기의 광, 장, 비, 개, 문, 동, 룰, 자, 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내분 때문에 없죠? 1, 무, 성, 지, 법, 신, 영, 보, 무, 이, 진, 선, 진, 무, 문, 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어떻게 세로로 하면 안 됩니다. 가로로 해야 돼요. 공부는 무조건 왕은 가로로 해야 돼요. 비교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국이 같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노래 부르면 돼요. 대, 고, 똥, 고, 미, 고, 수, 금, 침내. 광, 장, 피, 개, 문, 동, 룰, 자, 소. 무성, 지법, 진, 영, 보, 무, 이. 진, 선, 진, 무, 문, 신. 무문, 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살 붙이면 되죠. 태조왕. 그렇죠. 옥고영. 진부의. 그 다음 서공. 고율 한복 6개. 미천왕. 낙서. 고온왕. 원통왕이 죽었다. 소수림왕. 불태열. 그래서 내가 이거 무조건 불안해. 소수림왕. 소수림왕.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근초왕, 침류왕, 뇌물왕. 근초왕, 부마, 유산균 7개. 불똥왕. 불교, 동지, 마란, 안타. 뇌물왕, 말타고 도와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수림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소수림왕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소수림왕. 불태율. 불교, 태학, 율령. 불태율. 그렇죠. 불태율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광장, 비계문동, 늙자석,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게 핵심이죠. 영신우. 비평제한, 사지중. 그렇죠. 비평제한, 사지중.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우왕, 개로왕, 문주왕, 동성왕. 비우왕, 나재동맹. 죽고요. 그 다음 잠수왕 공격으로. 이동하고요. 결혼동맹하고요. 눌지왕, 묵부자, 묵호자, 부자상속. 이 사람 수도 박립만들고 소지왕. 소지왕은 내가 좀 암기하라고 했죠. 이거는. 계리직이니까. 우행시, 우역, 행정, 시장. 이건 내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무성, 무령왕, 22담로, 무령왕 등. 제일 중요하죠. 22무사, 송양벽. 그 다음 22부관, 이사. 이거 이 사람 관산성전조인데. 이거 정말 잘 나와요. 여기하고 지증, 법풍, 지능. 이거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특히 성왕하고 지능왕 나오면 무조건 선왕이 먼저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것도 정리하면. 성왕. 22부관, 이사입니다. 22부 관산전조에 죽고요. 이사, 사비성 천도. 사비성 천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지증왕. 그쵸? 어. 중국산, 철제, 왕우산을 시장에 판다. 한화정책, 철제, 농기구, 왕우사용, 신라, 우산국, 정벌. 그 다음 시장. 동시, 동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법풍왕. 불법으로 병상에 누워 원금받는다. 불교, 법. 법이 뭐죠 여러분? 그쵸. 윤령. 불교, 윤령, 병구설치, 상대등. 그 다음 권원. 금강가야 멸망. 그쵸. 진흥왕. 진흥왕. 단북천왕마. 단북. 창. 황. 마.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을영비. 이거. 그 다음. 어. 그래서 여기는 관산성전투. 대가야 멸망. 단북천왕마. 관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기 끝난다. 이쪽이 내가 지금 적어주는 이 5명 왕이 시험문제 제일 잘난 왕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암기해줘야 합니다. 암기 안 해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영보. 영. 양왕. 영양왕은 영양가 만점. 영유왕은 영유왕아 죽는다. 그쵸. 보장왕. 어. 영계소문이 짙고나죠. 영계소문이 이때 도교 진흥하고 하지만 영계소문이 죽고나서 분열하고 망한다. 무왕. 미륵사이 석답밖에 없고요. 의자왕. 그 뭐 대하승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치약약으로 망하고. 진평왕. 걸소. 결사표. 그 다음. 채소고개. 선덕여왕. 자장. 황릉왕 구축목 때문에 제일 잘 나와요. 어. 황군첨. 그 다음 진덕여왕. 집에서 나태. 집사부. 그 다음 나당동맹. 태화송. 어. 태평송이지. 태평송. 무혈문무신문은 이거는 이제 삼국통일과정에서 나오죠. 삼국통일과정. 그. 세수대학학과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 웅치한동. 돌소매기. 요거. 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문왕은. 어. 신문왕은 너무 중요하니까. 신문왕. 신문왕은 너무 잘 나오죠. 신문왕은. 나중에 하겠지만. 만국도라옵대죠. 만파식적. 국화. 김도래당. 구주. 오서경. 그 다음 구서당. 십정. 이렇게. 만국도라옵대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시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됐죠 여러분. 정리됐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오케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봐봐요. 역사란 무엇인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여러 나라 성장. 그리고 고조선. 여러 나라 성장. 그 다음 이거 했거든요. 주제를. 챕터는 6이지만 주제로 하면 8개 정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게 여러 나라 성장하고 이거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여기 무조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줘야 한다. 뭐 이해고 자식 없다. 무조건 합격하려면 여기는 닥치고 암기를 해줘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 7.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죠. 챕터 7. 챕터 7. 챕터 7. 여기는 뭐냐. 고대정치 2예요. 고대정치 2. 1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입니다. 가야. 변환 12국이 있는데 이게 통합돼가지고 금강가야 대가야 이렇게. 정기가야 연맹 후기가야 연맹이 있는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금강가야 정기가야 연맹이에요. 시조는 김수로입니다. 제 시조네. 제가 김혜김씨. 강무공파 72대 손이거든요. 내질청해. 3세기 성장한다. 그렇죠. 그 다음 중개무역으로 성장해요. 낭랑 가야 외. 철. 철 중개무역했다. 그 다음 5세기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세퇴했고요. 포상 8국의 난으로도 좀 세퇴합니다. 그 다음 6세기 광개토대왕 아니 6세기 법풍왕 때 항복한다. 유접지는 대성동고분. 철제 유물이 많다는 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 사료는 구지가 잘 나와요.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놔라.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잡아먹으리. 그거 있죠. 구지가. 그 다음 인도 야유타국 공주 허황후하고 결혼했다는 거. 그리고 김혜원씨하고 김혜김씨는 옛날에 결혼 안 했죠. 동승동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금강가야는 보시면 이거 암기티브 그냥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삼광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금강가야. 금강가야는 어떻게 암기하면 된다? 삼광법대. 삼광법대. 3세기 성장. 여기 4가 나왔어요. 4세기에 이제 여러분 세퇴해요. 왜 그러냐면 4세기 보세요. 여러분 4세기 낭낭이 정복되면서 세퇴합니다. 5세기 광개토대왕 공격으로 더 세퇴. 법풍왕 때 멸망 대성동고분. 3세기 성장. 4세기 미천왕이 낭낭 정복하면서 타격을 보고요. 광개토대왕 공격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세퇴하고. 법풍왕 때 멸망하고. 어떻게 해야 돼? 대성동고. 그래서 3, 4, 5, 6. 세기별로 보시면 돼요. 3, 4. 그리고 4세기. 모르는 삼광법대로 해도 충분해. 그쵸. 충분해요. 그 다음 유물은 다 철제하고 관련된 거다. 금강가야. 그리고 김수로왕. 내질청에다. 그래서 수청으로 여러분이 암기. 김수로왕. 내질청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가야 보죠. 고령입니다. 김해. 여기 김해야 김해. 금강가야. 김해. 그리고 대가야는 여러분 어디? 내륙. 그쵸. 내륙. 고령. 지리산 근처. 이거는 관계에 대한 공격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가야연맹체가 어떻게 해야 돼? 중심지가 내륙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조는 이진아신왕. 내질주일이에요. 진주로 암기하면 되고. 5세기 성장합니다. 그 옆에 적어야겠죠? 호남 동부까지 진출해요. 호남 동부. 남원까지 진출한 거예요. 호남 동부까지 진출. 농경발달. 철. 그쵸. 근데 내륙에 있어서 중개입무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백제. 신라가 발전하면서 국제에도 고립된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가 결혼동맹 하죠. 이내왕, 법흥왕. 하지만 결국에는 6세기 진흥왕 때 멸망한다. 이때 멸망시킬 때 장군 이름은 신라의 이사부. 사담이다. 그 다음 유적진은 고령, 지산동, 고분. 그래서 이거 암기티입. 대가야. 대가야는 오지결혼진. 오지결혼진. 5세기 성장, 지산동, 고분. 고령이죠. 고령. 그 다음 결혼동맹. 결혼동맹. 이 내 없는 사람 법도 모르고. 이 내 없는 사람 법도 모르고. 이거 좀 강하게 하면 이 내 없는 새끼 법도 모르고 하면 됩니다. 이내왕, 법흥왕. 그 다음 진흥왕 때 멸망. 누구? 사담, 이사부 공격으로 멸망. 오지결혼진. 5세기 성장. 어디까지 갔다. 남원지역. 호남 동북까지. 지산동, 고령. 지산동, 고분. 결혼동맹. 인해왕, 법흥왕. 그 다음 진흥왕 때 멸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진흥왕에게 멸망. 이렇게 해보면 가야 끝나요. 가야 그래서 삼강법 때 오지결혼진만 알면 여러분 됩니다. 그 다음 유물. 철제의 유물이 많았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진하신왕. 내질주일. 그렇죠? 만든 사람. 수청, 진주. 이렇게 보시면 가야는 끝납니다. 가야 끝나요. 가야 무덤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야 무덤은 일본 무덤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임라일본부서를.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나라에 점령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 수레토기. 이게 일본의 수레기토기에 영향을 줬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치체제 보죠. 통치체제. 이거 뭐 내꺼 암기티 그냥 보시면 되겠지. 고구려. 최고관등 대대로. 그렇죠. 왕조원 고추가. 10관등. 나중에 14관등 하는데 시험 문제는 10관등만 암기도 돼요. 형사자 계열입니다. 형사자. 깡패죠 여러분. 형사자.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 형사자는 고구려. 그 다음 5부. 5부 지방. 그 다음 5부 5방. 지방이 5방이다. 그 다음 5방을 다시는 사람은 박령이다. 그리고 특수는 22담로. 이거 무령왕 했었죠. 신라. 상대등. 17관등. 찬남아 계열이고요. 갈무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 6부 지방은 5주. 그 다음 5주 다시는 사람은 군주. 그래서 지방과 군사는 합쳐져 있다. 군사령관과 지방관은 같은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소경인과의 화백회의. 그 다음 화랑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시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암기팁 있죠 여러분. 이거 제 거 암기팁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한 암기팁이죠.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욕을 쳐드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암기팁.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10, 16, 17, 10, 16, 17, 10, 16, 17, 10, 16, 17, 10, 16, 17,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고구령 10관 등. 백제 16관 등. 신라 17관 등. 지방관. 지방 5부 5방 5주. 지방관은 욕살. 밑에 철의 근지. 방영 군주. 이것만 암기했습니다.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그렇죠.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이거 진짜 반응 너무 좋았었는데 7세계는 이 정도면 여러분 돼요 가야가 개리지게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쉬워요 나와도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심화에서는 형사자, 형사자, 깡패 나오면 고구려 상대부 장군 나오면 고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제께 중요한데 솔덕계열의 은제관식 은제관식 나오면 무조건 백제입니다 근제관식이 왕이고 은제관식이 신하거든요 백제 특징 은제관식 나오면 무조건 백제다 이것도 개리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 신라 14부, 위화부, 조부인의 한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 17페이지가죠 17페이지 고대정치 3입니다 고대정치 3, 8입니다 8 됐어요? 끝이에요 7 너무 간단해서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챕터 6이 제일 어려워요 챕터 6이 핵심입니다 챕터 6이 핵심이에요 파일 보죠 고대정치 이제 메시야 3 고대 정치 3 고대정치 3입니다 고대정치 3 고대정치 3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고대정치 3 통일과정이네 통일과정 근데 이 통일과정은 여러분 제거 암기팁으로 조져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내용 한번 보고 암기팁으로 팍 조져버릴게요 암기팁 근데 이거 암기팁만 암기하면 여러분 끝나요 진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통일과정부터 보죠 수나라 건국되고 고구려가 이제 요사를 선제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공격을 해서 총 3차례 넘게 침입하는데 여기서 살주대첩 2차 침입 때 살주대첩에서 을지문들이 승리합니다 이게 크게 승리하죠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 공격하다가 너무 후한으로 어떻게 망하게 돼요 그리고 당이 공격됩니다 수나라 망하고요 당나라도 고구려 공격합니다 이때 안성에서 승리해요 양만춘 연기소문 승리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당나라가 추춤하고 있을 때 김춘추가 와가지고 당태종과 동맹을 했습니다 이게 나당 동맹 그래서 위아래로 공격하자 나당 동맹을 해요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합니다 이때 개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싸워요 누가하고 옆에 적어야죠 적혀있긴 하지만 김유신하고 싸웁니다 이때 김유신이 이깁니다 개백하고 김유신이 싸우는데 김유신이 이겼다 그리고 김유신이 만약에 시험에서 나왔다 그럼 김유신은 무조건 김춘추하고 세트입니다 김유신 김춘추 세트에요 무조건 백제 멸망하고요 660년에 백제 부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 설치해요 백제 지금 먹겠다는 거죠 그 다음 신라 땅에 개림도독부 663년에 그리고 백제 후원하러 온 구원하러 온 일본군을 격퇴한 백강전투 이렇게 하고요 부여 유웅이 웅진도독부 도독으로 임명되고 취리산 회명합니다 부여 유웅과 문무왕이 형제 맹약을 하고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 공격하죠 고구려 내분으로 멸망하게 돼 668년에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땅에 안동 도읍으로 어떻게 돼? 설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백제 땅에 소브리주 설치하고요 그 다음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문무왕이 안승을 보독구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매수성 기별포에서 신라가 이기면서 이제 결국에 676년에 3국이 통일된다 3국이 통일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붕운동 붕운동 보기 전에 이거 순서 보도록 하죠 이거입니다 순서 통일 순서입니다 이거 너무 잘 나와요 이거 암기티비 끝나요 3국 통일 순서입니다 3국 통일 순서 세수 대야 가지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안도 그리고 돌소매기 매기탕도 먹자 닭백숙하고 매기탕 먹는거에요 세수 대야 갖고 와가지고 닭백숙하고 뭐 먹어? 매기 먹는거에요 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새 그쵸 이 짜도 아무 의미 없고 숙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단어도 왜 집어넣었어요? 취임새 집어넣기 위해서 세수 대야 수 살수대첩 살수대첩 연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연도 책 보세요 살수대첩 612년으로 나와있죠? 살수대첩 어디있냐 왜 안보이냐 살수대첩 연도가 안나왔네 612년입니다 대하성 전투가 642년이에요 30년 지나야 돼요 30년 대하성 전투 30년 이 대하성 전투 때 여러분 이제 뭐하냐면 연계소문이 집권해요 이때 대하성 전투와 연계소문 집권은 같읍니다 그 다음 안성 전투가 645년이에요 30년 3년 그렇죠 30년 3년 그리고 나당 동맹이 648년입니다 나당 동맹이 648년 그러니까 30년 3년 3년 이렇게 하시면 암기하기 쉽죠 612년 642년 3년 3년 645년 648년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여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웅진도독부 백제 멸망이에요 백제 멸망이 몇 년? 660년에 백제 멸망 그 다음 계림도독부 백강전투 이게 계림도독부 백강전투가 663년이에요 부여융이 664년에 오고요 그 다음 665년에 723년을 합니다 그 다음 고구려가 언제 멸망하냐 안동도독부 668년에 그렇죠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고요 그리고 석성전투 소브리주하고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 매소성 675년 기벌포 676년이에요 연도까지 암기하면 펄펙합니다 암기하기 쉬워요 612년만 암기하면 612년 30년 3년 3년 그 다음 이건 알지 백제 멸망 660년 고구려 멸망 668년 이 두 개만 우선 암기하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돼? 676년에 어떻게 돼? 3국이 통일되니까 그 1년 전에 매소성전투 그래서 675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암기하세요 우선 암기팁부터 암기하는게 중요합니다 연도는 여러분 나중에 암기하고 우선 암기팁부터 암기해가지고 순서부터 알아야 돼 순서만 알면 문제 풀거든 순서만 알면 문제 풀어요 다시 세수대아 가져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 웅치암동 돌소매기랑 같이 먹자 다시 세수대아 갖고 와라 안나야 그쵸 진짜 닭백숙 웅치암동 닭백숙은 안동 거야 그쵸 돌소매기 세수대아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암동 돌소매기 세수대아 갖고 와라 따라해야 돼 여러분 다시 세수대아 갖고 와라 누구? 안나야 세수대아 갖고 와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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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안나보고 뭐 갖고 오래요? 세수대가 갖고 오래요. 진짜 닭백수는 웅치한동. 안동꺼야 안동꺼야. 그리고 맥이랑 같이 먹자고. 그렇죠? 닭백수하고 맥이하고 같이 먹자. 웅치한동. 그 다음 맥이탕까지 같이 먹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수대가 갖고 오래 안나야. 진짜 닭백수는 웅치한동. 돌소매기. 그러면 여기서 살 붙여야지. 살수, 대하성 그리고 연계소문 직권 안성, 나당동맹, 웅진도도프 백제별망, 개림도도프 백강전투, 부열용, 추리산회맹, 안동도프, 고구려 멸망 그 다음 석성, 소브리주, 매수성, 기벌포. 이거 두 개나 거의 안 나와. 그냥 맥이로 해도 돼. 그냥. 안동맥이로 해도 돼요. 진짜 닭백수근, 웅치한동 웅치한동, 매기. 이렇게 그것도 됩니다. 돌소매기. 돌소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세수대가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근, 웅치한동, 돌소매기. 꼭 기억하세요. 세수대가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근, 웅치한동, 돌소매기. 어. 그 다음 여기다 살 붙이면 끝. 다시 한 번만 하고 이제 부흥운동 들어갈게요. 왜 이렇게 자수하는 거야. 시험이 엄청 잘 나오니까. 세수대가 갖고 와라 안나야. 사수대첩, 대하성전투, 연기소문, 직권, 안시성, 나당동맹, 진짜 닭백수근, 웅진도독부, 백제열망, 백강, 이제 계린도독부, 백강전투, 웅치한동, 부여융, 추리선회맹, 안동도부, 고구려열망, 석성, 소브리주, 설치, 매수성, 기벌포, 매기. 이렇게 보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기 끝나요. 근데 여기서 왕도 알면 좋지. 왕 알면 돼. 어. 여기 660년까지 무혈이야. 여기까지가 무혈. 여기까지가 무혈왕. 그리고 여기 뒤에서부터는 무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혈왕은 백제열망시구 661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무혈왕, 태종무열, 즉 김춘추는 661년에 죽어. 이건 암기해줘야 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국을 통일한 건 누구다? 그 아들인 문모왕이다. 그 아들인 문모왕 때 삼국을 통일한다. 아시겠죠? 다시요. 태종무열, 김춘추는 661년에 죽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국 통일한 건 누구다? 문모왕이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붕운동 들어가죠. 붕운동. 백제부운동 보전. 지수신, 복신, 도침 있습니다. 그렇죠. 만 2천 명이 당으로 끌려가요. 지배층. 흑지상지가 임종성에서 싸웁니다. 복신도침은 주류성에 싸워요. 그래서 이거 암기띠 흑임자. 흑임자, 흑상지, 임종성 흑임자. 복도에서 주류 먹는다. 복신도침, 주류성. 흑임자, 복도에서 주류 먹는다. 그다음 백강전투에서 패배. 끝. 두 개밖에 없네. 흑임자하고 복도에서 주류 먹는다. 그 다음 고구려. 고구려는 이제 보시면 연계소문이 죽은 다음 남건하고 남생이 갈등해요. 연종토가 신라를 망명하고 연종토 만명이 666년이에요. 연종토가 누구냐면 연계소문 동생입니다. 그리고 연남생이 당에 투항하고 당군이 어떻게 부여성을 함락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 고구려 멸망합니다. 668년에. 군모성이 건무자미 평양산 탈환해서 실패하고 안승을 왕으로의 한성으로 이동했다. 그 다음 신라의 지원으로. 신라는 왜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했을까요? 그렇죠. 당나라와 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제 부운동은 처단합니다. 신라가. 왜 백제 땅을 자기가 먹을 거거든. 고구려 땅은 이미 자기 땅 아니잖아. 당나라 죽이로 했잖아. 그래서 고구려 부운동은 지원합니다. 신라가. 그래서 안승이 나중에 금마자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보덕국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보덕국을 세우는데 이제 신문왕 때는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덕국을 없애요. 없애고 안승을 진골로 격화합니다. 왕이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암기탭은 오골기고 한잠자고 안마받는다는데 안승 금마자가 제일 중요해요. 안승 금마자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요게 나옵니다. 부운동보다 요게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비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삼국사기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혈통을 중시해요. 이거 누구냐면 김부식 있었거든. 삼국사기는 김부식에서 혈통을 중시한다. 그래서 법풍왕에서 진덕여왕까지가 성골입니다. 성골. 성골왕이 상대고요. 무혈에서 해공까지가 중대야. 이 중대가 중요해. 중대가 뭐냐면 정성기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무혈에서 해공왕까지를 중대다. 그래서 암기할 때 사중대 무혜로 암기합니다. 사중대 무혜. 사중대 무혜. 삼국사기 중대는 무혈에서 해공왕까지다. 사중대 무혜. 알겠죠? 삼국사기 중대는 무혈에서 해공왕까지다. 사중대 무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삼국유사의 중고는요. 불교식 왕명수 때. 불교서. 불교식. 법풍에서 진덕까지. 그렇죠? 그래서 유중고 법진입니다. 삼국유사의 중고는 유중고 법진. 유중고 법진. 법풍왕에서 진덕여왕까지다. 사중대부의 유중고 법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삼국사기가 중요해. 삼국사기가. 삼국사기는 여러분 암기해 주는 게 좋아요. 진덕여왕까지가 상대. 무혈에서 해공이 중대. 그 다음 성덕부터 경수 마지막까지가 하대입니다. 하대는 혼란기에요. 그래서 중대 하대 상대. 이거는 삼국사기 거는 암기해 줘라. 정 암기 안 되면 중대가 중요하니까 사중대 무혜라도 암기해라. 사중대 무혜. 사기 중대는 무혈에서 해공. 다시 사중대 무혜. 삼국사기 중대는 무혈에서 해공.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비석 보죠. 비석. 비석을 보면 고구려 광개토 대항 능비. 여기 제일 중요한 거. 광개토 대항 업적을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 영락이 있어요. 영락. 영락이 뭐죠 여러분. 연호가 있습니다. 연호. 연호 있고요. 영락 없으면 적어주세요. 영락 있고요. 그 다음 수묘인. 그쵸. 수묘인이 뭐죠 여러분. 외국인을 포함해가지고 이 포로들을 어떻게 동원한 겁니다. 자기 무덤 지키는 걸로. 수 지킨다. 묘 지키. 묘지기. 자기 전쟁할 때 그 포로들을 묘지기로 쓴 거야. 수묘인. 그래서 영락하고 수묘인만 기억하면 돼. 영락. 영락 꼭 기억해요. 영락. 영원히 즐겁다. 영락. 영락 기억해야 합니다. 영락 나온 광개토 대항 능비입니다. 광개토 대항. 중원 고구려 비는 충주 고구려 비는 수준 문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동의매금에게 의복화사. 동의매금만 기억하시면 돼. 동의매금. 동의매금 나오면 중원 고구려 비. 영락 나오면 영락. 수묘인 나오면 이거는 광개토 대항 능비.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신라. 신라 보면 지증. 그쵸. 지증. 포항 순석리비석. 영일 냉수리비. 그쵸. 포항에서 냉수 먹는다. 지증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나와요. 울진 본평황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아 왜 이거 바로 갔대. 백제 안 가고. 백제. 백제 보고 갈게요. 백제. 백제 무령왕능. 지석.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망. 이거 진짜 잘 나오죠.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망. 이거 나오면 무령왕. 그리고 답은 무조건 22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 코스입니다. 그래서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망은 누구다? 무령왕이다. 사택 지적비. 사택 지적비는 인생 무상. 이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증왕 거 아까 했으니까 됐고. 포항. 아 포항 됐고. 법흥왕 거. 울진 본평비. 그쵸. 이거는 비읍 비읍. 법흥왕 울진 본평비. 비읍 비읍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능왕. 단북 창왕. 마. 그쵸.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창년비. 황초령비. 마을형비인데. 이게 북한산부터 마을형비가 순수비. 왕이 직접 갔다 왔다는 이야기고요. 그 갔다 온 기념으로 비석 세운 거고. 그 다음 진평왕 때는 남산 신성비. 그쵸. 부역동왕 기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 볼게요. 비석. 비석 볼게. 비석 볼게 비석. 고구려비석. 광개토대학능비. 그 다음 중원. 고구려비. 그쵸. 여기 핵심이 뭐다. 영납. 수묘인. 동의. 매금액의 의곡화사. 끝. 백제. 무령왕 지석. 무령왕능 지석. 삼하왕. 영동대장군 백제 삼하왕. 그쵸. 사택지적비. 사택지적비. 인생 무상. 신라. 신라. 신라 보조. 신라. 지중왕. 포항에서 냉수 먹는다. 냉수류비. 절거리 분쟁 판결한 거고요. 법풍왕. 비읍비읍. 울진. 봉평비. 비읍비읍. 그 다음 진흥왕. 진흥왕. 단북창황망. 단북. 창황망. 이 중에서 북창황망은 순수비. 이거는 적성비. 끝.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정리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볼 거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세숫대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패수. 웅치안동. 돌소매기. 그 다음 사중대무외. 그리고 비석. 이런 것만 여러분이 정리해주시면 여기는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고대정지 4. 통일신라 쪽 가도록 하죠. 챕터 9입니다. 여러분 챕터 9. 챕터 9. 챕터 9 가도록 하죠. 챕터 9는 이제 어디에? 통일신라. 여기도 왕이에요. 왕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9. 이제 통일신라. 이제 고대정치. 4죠. 4. 통일신라. 통일신라 한번 보죠. 여러분. 무혈왕입니다. 여러분. 무혈왕부터 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여기. 19페이지. 무혈왕. 최초의 진고랑입니다. 백절복화죠? 그렇죠. 그리고 사정부 설치해. 그래서 백사. 백제. 사정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무왕. 문무왕 우리 아까 했어요. 외사정하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삼국통일 했는데. 이거 아까 했고. 여기서 볼 건 대왕암. 최초로 어디에서 수중름에 묻혔다. 바다에 묻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문왕이 있죠. 신문왕. 별표처럼 신문왕 무조건 나옵니다. 신문왕. 기뭉돌란. 흠돌이. 사료에 흠돌 나오면 무조건 신문왕이에요. 기뭉돌란. 자기 장인인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장인 죽이고 반대파 다 제거한 다음. 와이프 쫓아내고. 기뭉문 딸하고 다시 결혼합니다. 그다음 어떻게 된다. 이제 상대등 약화시키고. 집사부 시중 강화시키고요. 그다음 지방제도 정비합니다. 구주오서경. 구주오서경. 육두품 이제 등용하고요. 그리고 군사제도도 이제 정비해요. 구서당 10정. 그다음 달굴벌. 대구로 천도 시도하는데 이건 실패. 그다음 관료전 지급하고요. 노급 폐지합니다.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수조권만 주는 관료전 지급하고요. 노동력 수치하는 노급은 폐지한다. 그다음 인질제도도 만들어요. 상수질제도. 그다음 문화. 국학. 만파식적. 국학. 학교 만들고요. 그다음 만파식적. 필이 불면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오는 평화상징하는 것도 하죠. 그래서 이거 암기팁 신문왕. 신문왕은 암기팀만 암기하면 돼. 신문왕. 뭡니까? 만국돌. 9개. 만파식적. 국학. 김웅돌의 난. 구주오서경. 구서당. 10정. 그렇죠. 만국돌 9개면 신문왕 끝이다. 오케이. 효소왕 때 신문왕 아들이에요. 남시. 서시. 시장반들고요. 그다음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때 정전 지급해요. 아 이거 토지 나오니까 이거 기역니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덕왕. 8세기입니다. 8세기. 여기까지 7세기야. 8세기. 8세기가 성경해원입니다. 성경해원.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원성왕. 근데 해공왕까지가 이제 뭐 중대. 그렇죠. 해공왕 다음부터가 하대로 버셔야 돼. 성경해원. 성덕왕 보면요. 정전 지급해요. 정전 지급.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 토지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세금 받아. 대신에 농민들로 이 토지를 보호해주는 거야. 귀족으로부터. 그리고 귀족으로부터 토지 보호해주는 대가로 뭐 받는다. 세금 걷는다. 이게 정전 지급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묘. 공자 제사진에는 사당 만들어요. 문묘. 그 다음 발에 공격하고. 그래서 암기팀이 정발문. 경덕왕 잘 나와요. 경덕왕. 별표 쳐주세요. 경덕왕. 하나정책합니다. 하나정책하는 왕이 둘이에요. 지증 경덕. 둘입니다. 하나정책하려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기부앤테이크합니다. 하나정책하는 대가로 귀족들이 원하는 거 들어줘요. 그게 뭐냐. 노급을 다시 부활해줘요. 이 노급 때문에 왕권이 약화됩니다. 노급하고 왕권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노급을 부활시켜주고요. 그 다음 불국사 석구람 만들고요. 그 다음 신라도에서 발에 문항하고 교류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팀이 녹색 석화 불태운다는 거예요. 녹색 석화 불태운다. 녹. 노급. 그쵸. 석. 석구람. 하나정책. 불국사. 그 다음 태학. 이렇게 하나정책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제일 잘 나온 거 하나정책하고 그 다음 노급 부활입니다. 노급 부활. 노급이 부활되어버리니까 사병을 가진 진골 비족들이 반란이 일으켜요. 그래서 해공왕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96 각관의 난. 대공 대렴의 난. 김지정 난.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해공왕은 피살당해서 중대는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성덕왕. 이제 하대가 시작된다. 내무랑 반계가 이제 왕이 되고요. 원성왕 때 독서산품과를 한다. 왕권 강하게 독서산품과를 하지만 진골 비족이 반바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몇 세기? 8세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8세기. 그렇죠. 그 다음 9세기가 이제 뭐냐. 9세기. 9세기는 헌흥진경입니다. 헌흥진경. 성경이하고 해원이가. 해원이가 있고요. 또 헌호딥은 진경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이 해원이하고 누구? 헌호딥은 진경이가 있다. 성경해원 헌흥진경. 성경해원. 그 다음 헌흥진경. 이렇게 보세요. 성경해원 헌흥진경. 헌덕왕 흥덕왕 진성여왕. 그 다음 경순왕. 진성여왕 정말 잘 나와요. 우선 볼게요. 헌덕왕 김원창 난만 보면 돼. 헌헌 김원창의 난. 그렇죠. 김원창의 난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김범문도 난을 일으킨다. 흥덕왕 때는 청해진 설치합니다. 장보고가. 그리고 장보고는 또 법파원을 했죠. 흥청법. 그리고 사치금지령까지. 그리고 사치금지령까지. 흥청법사로 암기하면 되고. 진성여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성여왕이. 최초의 밀란이 발생해요. 원종 에노우난. 그렇죠. 원종 에노우난. 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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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종 에노. 그렇죠. 진성여왕. 여왕. 제가 암기팀 있죠. 원래 에노였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에노. 에노. 아메리카노 버전으로 바꿨죠. 그리고 도적들이 벌떼처럼 나오면 다 무조건 진성여왕. 벌떼 나오면 진성여왕. 이때 사이가 문란해지고 반란이 엄청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다. 이게 신라왕입니다. 신라왕. 오케이. 그 다음 챕터 20페이지로 갈게요. 20페이지. 여기는 중앙, 지방, 군사기구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신문왕 보면 돼. 구서당, 십전, 구조, 우서경 다 신문왕 때야. 다 신문왕 때고요. 신라 하대 때는 이제 호족이 나타나는데 호족이 누가 결탁하냐면 육두품과 결탁해. 그래서 육두품이 중대 때는 왕이랑 결탁하고 하대 때는 호족이랑 결탁한다. 그럼 호족은 누군데? 지방 지배자들. 성주로 불렸던 지방 지배자들을 호족이라고 하고 이 호족들은 육두품과 결탁하면서 결국에는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설립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왕이 중요하다. 왕. 그러면 왕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이리 오세요 여러분. 보도 하죠. 정리하도록 하죠. 7세기. 우리 7세기. 7세기에서 지금 한 건 무문신이지. 무문신이잖아. 그렇죠. 백사지. 백제 멸망. 사정부. 문무왕 때 삼국통일. 외사정 설치하고요. 그 다음 신문왕. 신문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망국돌 몇 개? 9개. 이건 닥치고 암기. 이건 닥치고 암기. 망국돌 9개. 만파식적. 국화. 김웅돌의 난. 그 김웅돌 난으로 김웅돌 딸도 제거하고 이제 김후문의 딸하고 결혼하죠. 그 다음 구사당 10점. 구주. 오석영. 그렇죠. 신문왕. 왕권 강화. 그리고 이때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한다. 노급은 이제 수도권 플러스 노동력 수치인데 이걸 없애고 수도권만 주는 관료전 됐다. 그러니까 진골지국들이 반발한다. 하지만 신문왕은 다 죽여버리니까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경도왕 때 부활한다. 이게 몇 세기? 어. 7세기. 8세기. 성경해원. 성경. 해원. 성덕왕. 성덕왕. 정발문. 정전지급. 발해. 공격. 문묘 설치. 경도왕 중요하다고 했죠. 경도왕. 녹색 석화 불태운다. 녹색. 석화. 불태운다. 녹읍. 새가 아무 의미 없어요. 석굴암. 불국사. 하나정책. 태학. 녹색 석화 불태운다. 특히 여기 중요한 건 뭐야. 녹읍 부활이다. 녹읍 폐지했는데 녹읍 부활된다. 기역 니은 지은 니은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해공왕. 반란 있죠. 반란. 그쵸. 96학간의 난. 그 다음 김지영의 난. 막 수많은 반란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원성왕 때 독서 3품과. 시험보겠다는 건데 진골 귀족의 반발로 실패.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세기 갈게요. 구세기. 구세기는 여러분. 구세기는 이제 뭡니까. 헌흥 진경이죠. 헌호딥은 진경이. 헌흥. 진경. 이거 암기하기 쉬워요. 헌덕왕. 암기팁. 헌헌. 헌헌. 헌덕왕. 헌덕왕. 김헌창의 난. 김춘추 직계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흥덕왕. 흥청법사. 흥청법사. 그쵸. 흥덕왕. 청해진. 장보고. 법화원. 그 다음 사치금지령까지. 그 다음. 이거 뭐. 원종. 애노우난. 애노우. 그쵸. 원종 애노우난. 그 다음 경술왕 때 멸망. 나라 멸망했다. 끝.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었던 삼국시대 왕보다 훨씬 간단해요. 훨씬 간단해. 그리고 시어문제 나오면 누가 나오냐. 신문왕하고 진성녀왕 나와. 둘이 제일 잘 나와요. 두 분이 제일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문신, 성경해온, 헌흥진경. 무문신, 성경해온, 헌흥진경. 꼭 기억하세요. 무문신, 성경해온, 헌흥진경. 그쵸. 한번 볼게요. 신문왕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만국돌아홉개. 기억니은. 성덕왕, 정발문. 녹색석화, 불태운다. 반란, 독산문과. 헌헌, 흥청법사, 원종 애노, 멸망.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진성녀왕과 신문왕이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시어문제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강까지 했어요. 챕터 9까지 했고. 이제 챕터 몇 들어가야 돼? 10 들어가야 돼. 바래. 바래가 더 중요해. 바래는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 바래는. 한 문제 뭐한다?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바래. 챕터 10 들어가야 돼. 지금 챕터 9에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신문왕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신문왕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바래 보죠. 챕터 10. 바래입니다. 이거는 21페이지. 21페이지 보도록 하죠.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래 왕부터 봐야죠. 왕. 고문무성선행. 이건 뭐 뻔하죠. 고왕. 그 유명한 대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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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대조영. 제가 제일 감동적이고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대조영이잖아요. 대조영. 대조영. 대조영의 고왕이 세우죠. 거란족이 이진층의 반란을 틈타. 고구려 유민이 이주하죠. 걸걸중상. 걸사비우가 주도한다. 동무상기슭에서 진건국. 그리고 지배층. 고구려계. 그 다음 피지배층 말갈계. 연호가 천통. 바래 군왕이라고 불렸다. 제일 중요한 거 세웠다. 동무상기슭에 나라 세웠다. 나라 뭐 했다? 세웠다. 연호는 뭐? 천통이다. 그리고 바래 군왕이라고 했다. 원래 진이었는데 바래로 이름을 바꾼 것도 고왕 때입니다. 무왕은 싸워요. 싸워. 대조영 아들입니다. 그렇죠. 산둥반도를 공격해. 장문유. 이게 신현문제 제일 잘 나와. 무왕. 산둥반도 장문유가 공격한다. 그 다음 신라와 적대적이었고요. 신라가 또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신 파견합니다. 당나라하고 신라 견제하기 위해서 국서에 고구려 계승했다는 말이 나와요. 부여의 습속을 계승했다. 부여 습속 계승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연호인안. 그렇죠. 북만주를 장악하죠. 후수말과 공격하고요. 그러니까 싸웠다 하면 누구? 무왕이야. 특히 덩저우 공격했다. 무왕. 싸웠다 하면 무왕. 난 문왕 때 뭐하냐. 화해. 화해하면 문왕. 화해하면 문왕. 싸우면 무왕. 화해하면 문왕. 여기 진짜 잘 나와요. 문무왕 이거 두 개의 왕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와요. 천도합니다. 동무상에서 중경, 상경, 동경으로 천도해요. 그 다음 당과 교류하고요. 그 다음 신라 교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우지 않고 교류한 거야. 그리고 일본에 사신 파견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나 고려국왕 대흥무라고 나와 있어요. 나 고려국왕 대흥무. 나 고려국왕 대흥무. 이거 나오면 무조건 문왕. 부여의 습속을 계승했다고 나오면 무왕. 부여 습속 나오면 무왕. 나 고려국왕 대흥무 나오면 문왕.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 화해했다. 그리고 발의 국왕이라고 했다. 성왕 때. 성왕 때는 이제 어떻게 동경에서 상경은 천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선왕. 선왕은 이제 최정성기죠. 해동성국을 불렀고요. 그리고 요동을 장악합니다. 이때. 시험에 잘 나와요. 요동장악이 문왕이냐 무왕이냐 아니냐. 선왕 때 요동장악이에요. 그리고 지방제도 정비예요. 중앙제도 정비는 문왕. 지방제도는 선왕. 그리고 애왕 때 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고구려 계승근거 문화가 갔다는 거. 그 다음 당나라 문화도 수용했다는 거. 주작대로. 그 다음 벽돌무덤 같은 거. 발해와 관련된 책은 이승의 제한군기 유득공의 발해구. 유득공의 발해구가 제일 잘 나와요. 최초의 남북국시대에 썼습니다. 그 다음 요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발해 5도. 발해 5도는 위치로 보면 되죠. 이거 그림으로 제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정리하죠. 왕 볼게요. 왕이 고왕, 무왕, 문왕, 성왕, 선왕, 애왕 이거예요. 여섯 명만 알면 돼. 고왕은 뭐하고? 세우고. 이 사람 뭐하고? 싸우고. 이 사람 뭐하고? 화해하고. 이 사람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 정성기고. 이 새끼, 이 사람 망하고. 그렇죠. 이 사람 망하고. 그래서 셋싸 화전망. 셋싸 화전망. 고, 문무성선의 셋싸 화전망. 셋싸 화전망. 고, 문무성선의 셋싸 화전망. 그렇죠. 이 사람 연호, 천통, 인안, 대흥, 보력. 그 다음 천인 대건, 건흥.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천인 대건으로만 남겼습니다. 이거야. 핵심이 이겁니다. 고, 문무성선의. 그 다음 세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죠. 정성기 망하고. 그 다음 천인 대건.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살 붙이면 되죠. 동무성기 속에 나라 세웠죠. 그 다음 발해라고 했고. 발해 군왕. 군의의 군. 이 사람 싸웠어. 어디로 공격해요? 상둥반도. 아니 그 누구냐. 덩저우에. 덩저우 공격하죠. 덩저우 공격한다. 싸웠다. 그리고 일본에 사신 파견을 했는데 일본에 부여의 습속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왕이다. 그 다음 무왕. 화해한다. 누가 하고. 화해한다. 그래서 또 일본에도 파견하는데 사실 여기는 고려구강 대음무가 나온다. 이건 천도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는 중앙 정치를 정비하고 여기는 지방을 정비한다. 그리고 최대 영토. 요동장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그리고 발해 군왕은 무왕이다. 근데 문왕이다. 그래서 이 둘이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둘이 제일 잘 나와. 그리고 거란한테 망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역사선은 재앙국이 바래고 있다. 제발. 제발. 그렇죠. 재앙국이 바래고인데 이 바래고에서 남북국 시대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래오도는 간단하다. 바래오도는. 이렇게 지도 그리고 바래가 위에 있잖아요. 바래가 이렇게 있는데 동쪽으로 가면 여기 어디에. 일본도지. 일본도지. 일본도. 일본도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경에서 출발. 서쪽에 있으면 어때요. 조공도. 서경에서 출발. 서경에서 출발. 그 다음 남경. 그렇죠. 신라도는 남경에서 출발.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돼. 바래 위치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일본은 동경 출발. 그 다음 서쪽에 있는 그치 당나라에 파견한 조공도는 서경 출발. 남쪽에 있는 신라는 남경이 출발하는 신라도. 그러니까 도시 이름 간단해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것만 보시면 돼. 그것만 보시면 민대풍인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좋아요. 넘길게요 여러분. 그 다음 22페이지. 아 21페이지 또 볼게요. 문화의 양식 봐야 돼요. 주작대로 벽돌 나오면 당나라 문화고요. 온돌 나오고요. 모주림 청장구조 나오면 고구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래는 문화가 섞였다. 중앙정치기구는 문화 때 삼성 6부. 이것도 잘 나옵니다. 삼성 꼭 암기하세요. 정당성, 성조성, 중대성. 특히 정당성, 장관, 베네상.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 6부는 유교적 명칭이 있었다. 그 다음 중정대 감찰기구. 주자감, 교육기구, 문정원, 서적관리. 이거 꼭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5경 15부, 62주. 이것도 잘 나옵니다. 5경 15부, 62주. 경부주로 운영됐고. 이건 선왕 때다. 경부주. 그 다음 군사는 10위다. 10위. 위는 지킨다는 겁니다. 10정은 어디예요? 톤실라. 지방군이죠. 지방군이 10정이고 12는 바래 중앙군이다. 이것도 비교하는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옆에 비교한 거 있죠?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왕이다. 고무무 성선에. 그 다음 바래 5도. 왕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왕 누구? 무왕, 문항. 싸운다, 공격한다, 무왕. 화해한다, 문항. 꼭 기억해요. 중앙, 통치, 문항, 지방, 선왕. 이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이제 챕터 11 고대 경제 가도록 하죠. 챕터 11 고대 경제. 고대 경제입니다. 이거는 몇 페이지냐면요. 23 페이지예요. 여기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올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녹읍하고요. 민정문서밖에 없어요. 녹읍하고 뭐밖에 없다? 민정문서밖에 없어. 숫자도 안 나와. 그냥 넘어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보면 돼. 역. 15세에서 60세. 고려하고 여러분. 아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16세입니다. 근데 삼국시대만 15세였다는 거. 삼국시대만 몇 세? 15세였다는 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경제활동, 농어. 철제 논국 우리 했잖아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 귀족 생활. 농민은요. 그냥 몰락이고요. 귀족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귀족은 잘 먹고 잘 사고 농민은 무조건 몰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 개설. 우리 왕할 때 다 했죠. 최초 시장은 소지왕 때. 그 다음 서시남시는. 아 동시는 지증왕 때. 서시남시는 효조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에도가 제일 중요해요. 토지에도. 이 토지에도가 여러분. 끝나요. 토지에도. 그냥 암기탭으로 하면 돼. 녹읍입니다. 녹. 월급을 마을 단위로 순대. 월급을 무슨 단위? 마을 단위로 순대. 녹읍. 그렇죠. 기역, 니은, 지읒, 니은. 이거 누구? 신문화. 성덕왕. 경덕왕.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요. 신성경. 기역, 니은, 지은, 니은. 신성경. 기역, 니은, 지은, 니은. 신성경. 기역, 관료전. 녹읍, 폐지. 정전지급. 녹읍, 부활. 신문화. 왕권 강화. 왕권 약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녹음, 왕권과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녹읍 볼게요. 토지제도. 녹읍. 녹읍이 뭐냐.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하고 노동수친구까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 마을을 다 장악하는 거야. 그 지역에 토지, 세금 거둬요. 수조권.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뭘로 쓸까요? 군대로 쓰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방의 이 녹읍을 받으면 귀족들이 엄청나게 세력이 세져요. 왕권은 약화되고. 그래서 녹읍과 왕권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녹읍 폐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관료전 지급하죠. 그런데 녹읍부터 폐지해. 관료전 지급하고 폐지해. 관료전 지급하고 폐지해. 관료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한다. 관료전 지급하고 녹읍 폐지한다. 그래서 관료전은 그래, 너네들 세금 걷는 거간 내가 인정해줄게. 하지만 거기 있는 노동력까지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세금 걷는 거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 밑에서 노동력까지는 인정 못한다. 그래서 세금 걷는 것만 인정해. 관료전. 그렇죠. 녹읍은 폐지하고. 세금만 걷을 수 있게. 관료전. 그러면 귀족들이 어떻게 노급 부활시키고 싶겠죠? 나중에 부활시키죠. 그래서 관료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해. 신문화 때. 그리고 이제 성동화 때 귀족들이 농민 토지 못 갖고 가게 농민들한테 세금 걷는 대가로 토지를 보여주는 정전. 정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덕왕 때 하나정책하니까 기부앤테이크로 아, 네 하나정책하고 싶어? 그럼 우리 것 또 하나 받아줘. 너네들 원하는 게 뭔데? 녹읍. 그래서 녹읍 받아요. 이게 자충수가 되죠. 녹읍 받는 바람에 왕권은 더욱 약화되고 귀족들은 세력이 강화돼서 해공왕 때 중대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지은니은, 신성경 이렇게 보시고 이 녹읍 부활로 인해서 해공왕 때 이제 96각강 김지정난이 터지면서 중대가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공왕 때 여기 나오죠. 김지정난, 96각강 나누어 중대 끝이고요. 소성왕 때 녹읍 준다. 그러니까 후기 때 녹읍 다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넘길게요. 여러분 민정문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문서. 챕터 11에서 24페이지. 민정문서. 민정문서는 신라장적이라고도 해요. 보면 조세징수, 부역, 증발, 문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신라자료예요. 문서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발견됐는데요. 대장경 수리하다 그 뒷면에 있는 거를 사진 찍어서 지금 사진 남아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냐? 서원경. 지금의 청주지역이야. 작성 방법은 촌주가 몇 년마다, 3년마다 작성합니다. 촌주가 몇 년마다, 3년마다 작성. 내용을 보면 촌, 호, 민 이렇게 촌 면적하고요. 호는 9등급, 민은 6등급. 그다음 유실수는 뽕, 잣, 호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거. 민정문서는 진짜. 이거면 끝나, 민정문서는. 민정문서는. 민정문서는 뭐냐? 3, 6, 9, 촌, 민, 호.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천주가 3년마다 작성이야.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년마다 작성이지 조사는 매년 조사예요. 세금도 매년 걷고. 조사만 3년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정문서에 작성하는 거 있죠. 조사. 이게 3년마다. 그거 해서 민, 사람은 6등급 나누고요. 호는 9등급 나눠요. 그래서 3, 6, 9, 3, 6, 9, 촌, 민, 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6, 9, 3, 6, 9, 촌, 민, 호. 호구 이렇게 해도 돼요. 3, 6, 9. 촌주가 3년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년마다 뭐한다? 작성. 조사. 민이 6등급. 호가 9등급. 그러면 봐봐. 작성이 3년마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금 걷는 거. 이런 거 매년 하는 거. 세금 걷는 거는. 3년마다 뭐한다? 작성한다. 꼭 기억하세요. 3년마다. 3년마다. 이거 중요합니다. 3년마다 작성하고 조사. 조사하는 거 매년 할 수 있겠죠. 근데 작성은 3년마다. 민정군에서 만드는 게 3년마다 한다고. 3년마다. 그렇죠. 세금 걷고 이런 거는 매년 하지만. 그래서 촌주가 3년마다 작성. 아까 내가 조사라고 했나? 작성입니다. 작성. 3년마다 작성. 민이 6등급. 호가 9등급. 369, 369, 촌민호. 그다음. 뭐 조사하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도 조사한다. 그렇죠. 뽕 맞으면 잣대어, 호두새. 이렇게 하면 되요. 뽕 맞으면 잣대어, 호두새. 요새 뽕 맞으면 잣대어, 호두새. 뽕 맞으면 잣대어, 호두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합격하면 호두 과자 유명한 데로 가서 연수 받죠. 뽕 맞으면 잣대어, 호두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3년마다 촌주 작성. 민이 6, 호가 9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9, 369, 촌민호. 뽕 맞으면 잣대어, 호두새. 그다음. 이제 토지는. 촌주한테 준 게 촌주의 답. 수조권 받는 겁니다. 관한테 준 건 관모 답. 수조권이에요. 내실형한테 준 건 내실형 답. 암기할 거 없죠? 연수의 답을 암기해야겠네. 이건 정한테 줘. 정. 일반 민한테 줘. 그렇죠. 그래서 정연 마마야. 정연. 정한테 연수의 답. 마을한테는 마전 줘요. 전연 마마. 전연. 마마 우. 그렇죠. 정한테 연수의 답. 마을, 마전. 정연. 마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마 우. 라리라리라. 이쪽 암기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제활동. 통일신라. 발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나올 거 없습니다. 그다음. 무역. 무역항만 보면 돼요. 무역항. 체대무역항. 통일신라. 체대무역항. 울산항. 그렇죠. 신라무역항 당항성. 통일신라는 울산항. 그렇죠. 그리고 장보고의 청해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다음. 당나라에 신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도 있었다.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도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 그다음. 25페이지 발해. 발해에서는 여러분 발해 5도만 보세요. 발해 5도. 발해 5도 중요합니다. 조공도, 당나라 교류하는데 서경압록부. 조공도 당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이겠지. 서경압록부. 그다음 일본은 동쪽에 있잖아. 동경, 용원부. 그다음 신라는 남쪽에 있잖아. 그렇죠. 남경, 남해부. 그다음 거란, 영주. 이거는 상경에서 출발합니다. 상경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발해 5도가 있었다. 그중에서 세 개가 중요하다. 조공도. 조공, 어디 서쪽이 있으니까 서경압록부. 동경, 일본, 일본 동경, 용원부. 남쪽은 그렇죠. 남경, 남해부. 이렇게 세 개의 도시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발해도까지는 발해 5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녹읍과 민정문서. 녹읍, 민정문서가 핵심 포인트다. 녹읍하고 민정문서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된다. 진짜 잘 나옵니다. 그다음. 특히 녹읍 같은 거는 여러분 정치사하고 연관해서 내요. 정치사하고 연관해서 내기 때문에 너무 잘 나와요. 이건 무조건 닥치고 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다음 챕터 12 보죠. 오늘 12까지 해야죠 챕터. 이번 강은 12까지 할 겁니다. 챕터 12. 고대사회. 고대사회예요. 이건 25페이지. 25페이지. 고대사회 25페이지. 가도록 하죠 여러분. 고대사회 25페이지에서 신분제도인데 나올 거 없어요 여러분. 가, 호민, 하호 이런 거 보지 못 볼 거 없어. 나올 거 없어요. 그다음 사회특진 고구려 우리 다 했었던 거야 이거. 감옥, 내옥 있고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혼인풍속, 서옥제, 형사수지제. 서옥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했던 거고. 그렇죠. 진대법도 앞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볼 게 없어. 25페이지는 볼 게 없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 뭐 나옵니까? 백제 사회특진. 고구려는 여러분 씩씩한인데 백제는 상무적이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그냥 씩씩하면 고구려, 상무적이면 백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씩씩한이면 어디 고구려, 상무적이면 백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아까 했지만 진짜 잘 나온 거. 육관 등 나소리 장한테 은재관식. 은재관식 나오면 무조건 백제다. 다시 은재관식 나오면 무조건 어디다? 백제다. 은재관식 어디? 백제. 은재관식은 어디다? 백제다. 꼭 기억해. 은재관식은 백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귀족들은 중국 고정과 역사석을 읽고 능숙한 한문을 사용했다. 좋아요. 법률. 가늠한 자. 여자가 가문했으면 남자 집 노비로 삼으면 죽이면 부여. 죽이면 부여. 죽이지 않고 노비로 삼으면 백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도둑질하면 두 배, 배 상입니다. 오, 어떻게 부여, 고구려 틀리네. 그건 열두 배인데 여기는 두 배야. 그리고 횡령하면 세 배. 횡령하면 세 배. 횡령하면 세 배. 도둑질하면 두 배. 그 다음 신라. 신라 보죠. 화랑제도 원시사회 청소년 조직입니다. 화랑은 진골이고 나머지는 일반 평민도 돼요. 그래서 신분 갈등 완화 기능이 있었다. 보시면 세소곡에 있고요. 채취원의 낭낭빔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백회의 만장일치제다. 그리고 골품제 보죠. 사회 파트가 시험에 그나마 안 나와요. 제일 안 나오는 게 사회 파트인데. 골품제. 여러분 골, 뼈다귀, 품, 등급. 뼈다귀의 등급이 있다. 선골, 최고 등급. 근데 곧 없어져요. 진평왕, 직계고요. 그 다음 진골은 이벌찬에서 대하찬이야. 그래서 이대라고 암기하면 돼요. 이대. 이대. 그렇죠. 이대. 이벌찬, 대하찬. 이게 진골입니다. 이대. 그렇죠. 이대. 그 다음 아급. 그 다음 아급. 이대 갔더니 아급하대요. 이대에서 아급하대요. 육두품. 이 두 개만 보시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대나마. 나마. 대사조이. 그렇죠. 대나무, 대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나무, 대조는 별로 안 나오니까. 이대, 아급만 암기해도 충분합니다. 이대, 아급만. 이벌찬, 대하찬, 아찬, 급벌찬. 이것만 기억해도 되고. 폐쇄적 신분구조였다. 그래서 육두품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벌찬이 될 수 없다. 그럼 육두품은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쌓여야겠죠? 그래서 시험문제는 육두품이 나와요. 육두품은 별표 쳐요. 육두품이 나와. 이거 별로 안 나와요. 육두품. 육두품은 정치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냐. 사상, 종교 쪽으로 빠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강수, 설총, 그 다음 원효. 강설최가 육두품입니다. 강수, 설총. 그렇죠. 채치원. 그렇죠. 학문, 종교 이런 데로 빠지게 된다. 강설최가 육두품입니다. 그럼 육두품은 특징이 뭐냐. 중대 때는 왕이랑 결탁해요. 하대 때는 호족이랑 결탁해. 그래서 중앙, 하오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중앙, 하오. 육두품 암기 팁 중앙, 하오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중대 때 왕이랑 결탁. 하대 때는 호족이랑 결탁. 중앙, 하오. 중앙, 하오. 꼭 기억하세요. 중앙, 하오. 중앙, 하오만 기억하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육두품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골픔 중에 너무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대하금만 아시면 됩니다. 이대하금만 아시면 여기는 충분히 푼다. 오케이. 그 다음 27페이지 갈게요. 신라 하대. 호족 나오죠? 호족. 호족은 지방의 반독립적 세력입니다. 육두품과 결탁한다. 중앙, 하오. 그렇죠. 하대 때 결탁한다.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했다. 오케이. 그 다음 육두품은 반신라적 경영하고 호족과 결탁합니다. 채치원, 채승우, 채원이 신라 삼체라고 하죠. 통일신라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평민들은 무조건 몰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에, 발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육두품이 제일 잘 나와. 중앙, 하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했으면 우리 한번 총정리 한번 보시고요. 한번 총 읽어보고 간단하게 뭐 나오는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챕터 12까지 했어요. 오늘 어디서 붙어있냐면 챕터 7부터 했어. 그렇죠. 챕터 7에서 지금 10 몇 가지 했어요? 12까지. 7에서 몇 가지? 12까지 했습니다. 7, 8, 9, 10, 11, 12. 와, 6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챕터 7,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 가야, 빠르게 갑니다. 같이 넘어가세요. 금강가야, 금강가야 암기팁, 상강법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김수로 내질청의 수청, 상강법대 수청. 대가야, 오지결원진, 그 다음 진주. 그쵸, 둘이 비교하는 게 가끔 나온다. 상강법대 오지결원진만 기억해라. 그 다음 통치해제는 10, 16, 17, 부방주, 욕방, 군 이렇게 보시면 된다. 통치해제. 그 다음 통치해제 제일 중요한 건 지방관과 군사사령관이 하나다. 그쵸. 지방과 군사가 하나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고대정치 3, 그쵸. 요거 암기팁.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근, 웅치한동, 돌소매에게. 꼭 기억해야 돼요. 세수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수근, 웅치한동, 돌소매에게. 이거 연도까지 꼭 기억해야 한다. 세수대야, 살수대첩, 대하성전투. 안나야, 안성, 나당동맹. 진짜 닭백수근, 웅진도덕부, 백전멸망. 그 다음 닭, 계림도덕부, 백강전투. 그 다음 웅치한동, 부여융, 추리산회맹, 안동도부, 고구려외망. 그 다음 돌소매에게. 석성, 소브리주, 매수성, 기별포전투. 이거 꼭 기억해라. 넘기세요. 18페이지. 삼국사기 기억한다 했죠? 여러분 삼국사기. 사중대무예. 삼국사기 중대는 무혈에서 해공. 그렇죠. 중대 중요하다. 무혈에서 해공이 중대다. 그리고 유중대법진 있죠? 유중고법진. 삼국유사의 중고는 법흥하에서 진덕영왕이다. 이거까지 여러분 보면 되는데 삼국사기가 중요하다. 삼국사기가. 비석. 고구려 비석은 광개토대왕, 능비, 수무원, 영랑 나오면 되고요. 중원고구려 비는 동의매금이 나와야 한다. 그 다음 백제거는 무령왕, 지석, 영동대장, 백제, 사마왕만 보시면 되고요. 신라거는 법흥하, 울진, 봉병병비, 진흥왕케 중하다. 단북창왕마. 그 중에서 북창왕마는 순수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통일신라. 여기 왕. 그러니까 이번 시기에 하는 것 중에서 하나 한번 보라오면 나 같으면 신문왕 볼 거야. 나 같으면 신문왕 볼 거야. 그쵸. 망국돌 아홉 개. 너무 잘 나온다. 망국돌 아홉 개. 무조건 암기. 성덕왕, 정발문. 경덕왕, 녹색숫가 불태운다. 그쵸. 해공왕, 이제 96각간 김지은난으로 피 살. 성경해원. 그쵸. 8세기 성경해원. 9세기 헌흥진경. 헌덕왕. 헌. 헌. 그쵸. 흥덕왕. 흥덕왕은 흥청법사. 흥덕왕, 청해진, 법화원, 사치금지령. 장보고. 진성량 너무 잘 나온다. 원종의 애노우나. 그쵸. 도적들이 벌떼처럼. 나오면 무조건 누구? 진성량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0페이지 갈게요. 20페이지. 아 채치원하고 장보고를 안 봤네 아까. 채치원 장보고 봐주세요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특히 채치원 암기팁. 왕계란 10개면 중국 황사 이긴다. 꼭 기억하세요. 채치원 별표 쳐. 아까 내가 못 봤네. 장보고는 청해진이죠? 흥덕왕 때? 오케이. 채치원이 더 잘 나와요. 채치원 별표. 채치원. 아우. 깜빡했네. 그 다음 이제 신라 하대에서는 육두품. 중앙하오. 중대 때 왕. 하대 때 호조경 결탁.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발해 볼게요. 발해. 발해 왕 중요하죠. 고무무성선에 고왕 세우고. 무왕 싸우고. 문왕 화해하고. 그 다음 선왕 정성기. 애왕 망하고. 새싸 화정 망. 고왕 중요한 거. 동무상기식에 진건국하고 나중에 발해로 바뀌죠. 그 다음 천통. 발해 군왕. 무왕 때 싸워요. 어디에서? 덩저우로 공격하죠. 그 다음 인왕. 그쵸. 그리고 부여의 습속을 계승한다. 문왕. 나 고려구왕 대음무. 화해한다. 천도한다. 그 다음 발해 국왕이라고 했다. 선왕 때 천도. 동경의 상경. 선왕 때 지방제도 정비. 오경 15, 62주. 중앙제도는 문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애왕 때 거란종왕 때 망한다. 22페이지. 삼성육부. 정당성장관 대내상. 꼭 기억해야죠. 그 다음 중정대 문적원 주자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 그쵸. 중앙군이 12. 그쵸. 신라는 십정은 지방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 챕터 11. 23페이지. 여기에서는 뭐 보면 된다. 토지에도하고 민정문서 보면 된다. 토지에도. 기역니은 지은니은 신성경. 그것만 보면 되죠. 토지에도. 녹음은 왕권과 반비례 관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민정문서. 369, 369. 촌민호. 그쵸. 그 다음 뽕 맞으면 잣대어 호두 두세요. 아 뽕 맞으면 잣대어 호두 두세요. 호두 두세요. 그 다음 토지는 전연마마. 전. 그쵸. 일반 민한테 연수이다. 마마. 마전 마을 공동토지.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까지 됐네요. 그 다음 25페이지. 고대 사회. 됐어요. 26페이지. 골품제도. 골품제도보다는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온다? 그쵸. 육두품. 육두품 중대 때 왕이랑 결단. 하대 때 호족이랑 결단. 중앙 하오맘.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쫙 어떻게 해야 돼. 필기노트를 한번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만 보라고 하면 나 같으면 신문항 본다. 신문항 여러분 진짜 자세히 봐야 합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2강까지 해서 이제 어디까지 됐다? 이제 고대 사회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고대 문화하고요. 그 다음 중세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도 엄청 빠르죠? 팍팍팍 쫓아와야 돼.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3강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